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의 실질적인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왜 규제이고 그러한 규제는 또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해볼 것은 자 여기 calculatable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 calculatable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메소드들은 이 calcul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갖고 있는 그 클래스들의 조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calculatable라는 이 클래스는 calculat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죠. 그리고 calculatable에는 퍼블릭으로 지정된 세 개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메소드들이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저 메소드는 calculator라고 하는 또는 calculator부를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클래스인 calculator를 외부에서 조작하기 위한 조작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작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할 때 사용하는 장치들, 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SetOperend나 Sum이나 Average는 calculator가 갖고 있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외부로 제공된 퍼블릭 조작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선언할 때 인터페이스에 정의되는 멤버들의 접근 제어자는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퍼블릭이 아닌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선 수업에서 앞선 부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예제를 다 살펴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형태의 코드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문법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I1, I2라고 되어 있죠. I1은 이거고 I2는 이거잖아요. 즉 하나의 클래스는 복수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A클래스는 A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인 I1의 X메소드와 I2의 Z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클래스와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자바에서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상속받는 클래스, 즉 하위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는 차이가 나는,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I인터페이스는 X라는 메소드를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자 I4라고 하는 메소드는 I3를 익스텐즈, 즉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4에서 추가된 메소드는 Z메소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래스 B를 만들고 이 클래스 B가 I4,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면 클래스 B는 어떤 메소드들을 반드시 구현해야 되냐면 우선 I4의, I4가 가지고 있는 Z라고 하는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I4가 상속받고 있는 I3가 정의한 X라는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되고 상속된 인터페이스는 마치 클래스처럼 이 부모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자식들이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멤버는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업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 생각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것이 왠지 비슷한 듯 다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면서 또 약간의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bstract는 abstract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걔가 abstract이기 때문에 특정한 메소드를 abstract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라는 차이외에는 일반적인 클래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stract로 만들어진 클래스는 그 구체적인 그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하도록 상속 오버라이딩 하도록 기대하는 비어있는 내용의 abstract 클래스가 메소드가 있지만 동시에 실제 구체적인 로직을 갖고 있는 메소드나 또는 필드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가 abstract 클래스입니다. 반대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안에 포함시키시면 안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본체가 없는 메소드들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stract와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와 abstract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다양한 맥락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